제주시는 고령해녀의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2023년 하반기 고령해녀 은퇴수당을 지급한다고 사일 밝혔습니다. 고령해녀 은퇴수당은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용문화유산 등재에 따른 해녀특별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시는 75세 이상 현직 해녀들의 무리한 조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생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은퇴 시 3년간 매달 5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현직 해녀를 대상으로 은퇴수당 신청을 접수받은 바 123명의 대상자를 선정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성인 해양수상과장은 은퇴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제주해녀의 생업활동을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외뉴스통신 김종필 기자입니다. 내외뉴스통신 김종필 기자입니다.